자꾸 저 분나 많이 고생하셨어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다연이고요. 아저씨가 거의 쌩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공연장이고요. 우리는 미국 가전에서 오늘 리허설 런스를 할 거예요. 통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유도하는 멤버들을 영어로 넣어놨어요. 멤버들에게 영어로 멘트해야 되는 부분에 그거는 우리 투어 더는 도시에 맞게 제가 정리해서 써봤는데 이거는 그냥 블랙스 팀은 미리 해린, 유빈, 심인 씨는 대체한 상태에서 먼저 올라오면 돼요. 미니어를 찰, 찰, 아니 찰, 아니 마이크를 찰 예정. 내 머리카락을 빼야 하는데요. 퍼지실 건 안으로 차야 돼요. 아니면 퍼지면 안 돼요. 손 때문에. 제가 이 의자 중간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약간 인터뷰를 하듯이 첫 번째 티저를 찍었었는데 안 나왔어요. 첫 번째 티저hhhh 헉 대박. 이게 약간 그건가? 물먹었나? 물어, 물어. 물 먹어. 카메라 웃기 왜 하시는 건데요. 이게 월스텝을 여기에서. 나 이제 오늘 조금 염려되는 거는 맨 처음. 지금 텐디 마이크를 쓰는데. 잘 부탁드리세요. 이제 마이크를 추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추세요. 인상한 척 이어오. 마이크를 추세요. 마이크를 추세요. 사실 저희가 데뷔한지 1년이 안 됐는데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냈던 앨범들을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2시간 가량 칼로리 타면서 진짜 옷이 울리면 절대 편지를 해줘요. 그냥 저리로 어제보다 오늘또 다 불다가 그리운 거 erstmal 샷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 우리 미국 투어 리허설가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긴 걸까요? 완전 힘들어 보여요. 좋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안 나요. 밑에 다 직원분이 있으니까 다 익숙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떨린 마음이 없어요. 가면 아마 생길 수 있걸요. 지금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 해! 타미! 어, 키파스마스!